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시작할 때마다 쉽지 않은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오늘도 여지없이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지수가 하락할 때 급락하고 지수가 반등을 시도해도 반등폭을 오후장에 반납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최대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FMC 회의에서는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75BP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일단 금리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좋지만 앞으로도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은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빠른 반등은 쉽지 않다. 다만 펀더멘털적으로는 어쨌든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좋은 종목을 모아갈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타이밍을 노리시는 전략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에 투자하고 좋은 종목을 모아가는 이런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대로 종목이 너무 많으신 분들 20종목, 30종목, 40종목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시장 반등 나와도 계좌 회복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종목으로 압축하시고 안 되는 종목은 매도 후에 현금을 확보하셔서 나중에 시장이 반등할 때 좋은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이런 기회로 활용하셔야 계좌 회복이 되니까요. 주말 동안 보유하고 계신 포트들 어떤 모멘텀인지, 어떤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실적이 전망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황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금주 시황 점검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 지표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밀접하고 수출과 수입 부분에서 역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어디죠? 네, 중국입니다. 좋던, 싫던 우리는 중국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기대감입니다. 중국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공격적인 인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의 호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해보고요. 두 번째로 중국 은행권 대출 수요 회복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은행권 대출이 증가하는 게 일단 증시에는 좋겠죠.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면 중국 주요 금리 추이입니다. LPR 온연물 금리, 중국 은행권 평균 모기지 금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금리인데요. 보시면 이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온연물 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각각 5%대, 4%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특이하죠. 미국, 유럽, 한국 어디 나라 할 것 없이 금리를 다 올리고 있지만 중국은 어때요? 내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위화나 같이 하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일단 중국이 코로나 봉쇄 때문에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부양에 대한 필요성이 더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오히려 반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낸다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이겠죠. 특히 그동안 부진했었던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화장품, 카지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에 대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중국 은행권 대출 추위입니다. 진한 초록색 선은 중국 은행권 중장기 대출입니다. 가계 부분이고요. 이 회색 선은 중국 은행권 중장기 대출 기업 부분입니다. 대출 보시면 성장률이 쭉쭉쭉쭉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증시가 가려면 시장에 돈이 돌아야 됩니다. 돈은 보통 어떤 식으로 팽창하죠? 대출을 통해서 팽창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니죠.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그 예금을 가게든 기업이든 대출을 해줘요. 그럼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고 대출로 빠지고 이런 순환이 잘 돼야 결국은 경제가 회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돈의 순환입니다. 돈이 빠르게 원활하게 순환이 돼야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은행권 대출 추이를 보시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결국은 대출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돈이 순환되고 그게 증시에도 도움을 줄 거라는 겁니다. 국내 증시에는 미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가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장중에 나스닥 선물 지수도 많이 보는데 특히 하나 더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다? 중국 지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 정도 개장을 해서 상해 지수가 움직이는 것. 어떻게 움직이나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 시장을 볼 때는 장중에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장 오전에 개장하는 중국 증시, 상해 지수의 움직임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갈수록 봐야 되는 지표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배제하시면 주식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거시적인 지표들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시장을 전망하는 눈도 생기고 그에 따라서 종목의 매수 타이밍, 비중 타이밍 이런 부분들도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중국 지표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